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동아일보가 MBC 박성재 사장을 포함해서 9명의 간부들이 근로기진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MBC와 그리고 노동부가 관련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지금 박성재 사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이미 했고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걸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는데 이걸 보면 지금 11명, 그러니까 박성재 사장을 포함한 9명이 지금 공식적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 아니고 노동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보고 지금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노동부와 MBC가 둘 다 부인을 함에 따라서 동아일보가 기사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보면 박성재도 곧 기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기사를 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9명, 근로감독을 했는데 근로감독을 하니까 기자들에 대한 배제, 탄압 이런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 때에 임명됐던 KBS와 MBC 사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때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MBC의 경우 그때 파업에 동초하지 않았던 기자 88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모욕을 줬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유, 기자들의 고유 업무가 아닌데 중계차 나가는 데 보조요원으로 가서 그때 날기하는 요원들 또는 기상 퀘스트가 방송할 때 옆에서 보조 업무를 했다거나 또는 중계차 대기하는 업무를 했다거나 또는 카메라 기자가 찍어온 그림, 여기 보면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오디오 이걸 받아 적기 했다거나 복사를 했다거나 그래서 완전히 간부급 기자들에게도 아주 모욕을 줬어 회사를 아예 떠나라는 무언의 신호로 보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상당수 기자들이 또 사태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M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파업에 불참한 기자 88명 중에 현재 남아있는 기사가 6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2명 정도가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리고 지금 메인 뉴스, 뉴스테스코용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는 한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 60여 명의 기자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돌아가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회, 탄압했던 방식을 보면 굉장히 취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BC가 적었던 기자들이 MBC 잔혹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MBC 잔혹사에 보면 책상 하나밖에 등거로이 없는 그런 창고 같은 곳에 사람을 집어넣어놨다. 데스크탑도 없다. 그리고 아니면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는 자리, 한가운데 과거에 국장했던 사람, 간부했던 사람은 자리를 줘가지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게. 그렇게 해서 모욕을 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과거에 최승호가 입건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부담 노동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박성제도 그걸 그대로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최승호는 지난 11월 달에 관련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총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승호에 이어서 박성제도 총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박성제도.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쓴 것도 박성제와 최승호를 헷갈린 게 아니고 최승호는 지난해 11월 달에 4명과 함께 이렇게 전체 솜치가 됐고 그러면 박성제는 9명과 함께 송치가 될 예정인 걸 보고 이렇게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최승호와 박성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사장 자리를 바로 주고받았던 최승호와 박성호가 모두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성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근로감독.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그래서 서부지청에서 이번 근로감독과 별개로 서울서부지청에서 부당노동행위신고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반박을 내고 박성제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기소된 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기자들의 부당정보문제는 조사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부당정보문제는 조사 자체가 없었다. 조사 내용은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모성보호 등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박성제 등의 9명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결과를 정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결과가 나오면 최승호와 박성제가 나란히 기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MBC 안에 탄압, 억압, 배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BC 잔혹 사회도 보면 거기에 88명 기자들에 대해서 말로 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억압이 있습니다. 수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걸 통해서 2017년 12월 13일부로 이렇게 일제히 보도국을 장악하는 일이 있다. 2017년 12월 8일 파업을 하고 있던 노조들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사람 들고 손해하고 있던 작업 그만두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기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회사 부근에 카페나 그런 데 있다가 퇴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이렇게 자기들과 노조가 다르다고 이렇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경우가 세상이 어디 있을까 거기다가 나중에 즉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그래서 무려 19명이나 해고됐다는 사실. 어쨌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박성재는 최승호가 검찰의 기소원을 송치된 데 이어서 박성재도 곧 송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최승호 이렇게 방송을 장악했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심판을 받은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방송 정상화도 이렇게 방송의 핵심 세력들 KBS는 김의철이라고 하는 사람 MBC는 최승호와 박성재 그리고 KBS도 양승동은 지난번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심에서. 그리고 즉폐청산기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단체협약을 위반해가지고 무리하게 즉폐청산기구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바로 인신구속까지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처벌이 되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여기 또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불법행위 한상혁은 그동안 채널A 또는 TV조선의 점수를 조작했다. 경기방송의 점수를 조작해가지고 평가를 잘못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TV조선, 한상혁의 구체적인 희미는 TV조선의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희미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조만간 결론이 나게 되면 방송가의 정상화가 곧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보도해드렸는데 EBS의 유시민의 누나가 유시춘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EBS 이사장으로 이런데 과거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걸 그걸 속이고 거기 EBS 이사장 자리로 갔다 해서 다시 감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방송가에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이렇게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방송을 자가하는 사람들 그들이 또 무리하게 방송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이렇게 비판했던 세력들 하나 둘씩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